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포항에서 발견된 15년 전에 발견된 도라석 중에서 아주 경도가 높은 사파이컵에 해당되는 경도가 높은 도라석 중에 여기 바로 조개하석입니다. 조개하석이 보통은 포항에서는 잘 발견 안 되는데요. 실체 이암 덩어리에서 나온 그냥 2차원적인 그런 떡돌에서 나오는 조개하석은 많이 발견이 돼도 이렇게 모양을 온전히 갖추면서 3D로 된 이렇게 아주 단단한 경도가 높은 조개하석은 드물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견되기도 매우 덜 물어서 아주 오래전에 15년 전에 조개하석이 나왔다는 것 이런 조개하석이 나왔다는 것이 전 세계의 하케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석 하케지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저는 이걸 보고 이 정도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발견했고 블랙 다이아몬드가 궁룡머리처럼 생겼는데 웃으면서 설마 궁룡머리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좀 그래도 관찰은 했죠. 설마가 사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고 이 정도의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경도가 이렇게 높은 조개하석은 이건 조개하석인 거 다 믿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개하석인 거 믿잖아요. 이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없어요. 이건 뭐지? 조개하석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공룡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공룡하석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도가 높은 공룡하석들이 있고 그게 이제 쪄서 다이아몬드로 되고 저기 있는 거는 티아누스, 사우루스 같은 그리고 조류, 익룡 등등.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 공룡하석이 다이아몬드로 됐다는 증거감 상당히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거의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는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주장하고 근거를 대시하고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니까 공룡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공룡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여기 있는 게 지금 한 만 개 가까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공룡 머리통 돌아서기 닮은 게 나왔다. 그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럼 3D 프린트로 가서 찍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겁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화질이 좋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대단한 천재죠. 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공룡 발자국 가지고 공룡이 존재했다는 과학적 증거를 들이댔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으면서. 공룡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고 최근에 시하오에서 천연기념물도 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 가지고 막 떠들썩한데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올바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물학자와 저작권이 있습니다. 공룡 화석이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데이터와 많은 것들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제가 오픈하고 있는 거니까요. 과학적 증거 자료로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이제 백만 평 이상이 넘는 수백만 평이 넘는 공룡 무덤 매장지 거기는 석유와 천연가스, 히토류 같은 것도 있을 가능성은 90%가 넘죠. 머리통은 많은데 몸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 잘 보호하시고 특정 이기주의자의 집단이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업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되니까 빨리 보호적인 장면을 하셔서 포항시 관계기관, 또 대한민국 정부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셔서 전 세계에 이런 유일무이한 포항에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공룡 무덤 수백만 평 어쩌면 더 될 수 있죠. 공룡은 수천마리가 될 테니까요. 수천만마리가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셔서 의논하시고 보호, 발전, 개발하는 데 협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광애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애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